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최태원 회장 판결문을 제가 좀 늦게 보게 됐습니다. 늦게 보게 돼가지고 판결문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공개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보시면 이 판결문 유포자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6월 1일자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신문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최태원 sk 회장 측에서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행사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제차 3차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6월 1일자 보도가 된 겁니다.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신혼 미상의 유포자를 맹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가 이혼 소송 판결문 전문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았어야 됐구나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대단한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이렇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만간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는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포였고 고발한 건 아닌데 어제 여름 저녁에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냥 이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전문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함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이 공개가 되어 있네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칼 판결문 전문 1, 2 썬데이저널 USA에서 빨간 했네요. 썬데이저널 USA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을 이게 전문 1인데 도입부죠.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판결문 전문 1 그 장문의 이름들 내용이 여기에 올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SK 측에서 내리도록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판결문 전문 2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좀 길긴 하지만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은 딱 처음에 여러분들 총정리래가 보여주네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판결문 전문 주문 이게 아마 썬머리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을 지불한다. 이 원고는 최태원 피고는 노소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불하고 이 판결 확정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현물이 아니고 현금.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70%는 최태원이 30%는 노소영이 갓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는 2006년경 김시영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가 제법 오래됐네요. 2007년경 노소영으로부터 김시영이 누구인지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제 노소영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씨에게 물은 겁니다. 김희영이 누구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관계라고 대답하였다. 최태원은 이에 관하여 당시 김희영은 남편과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최태원은 고등학교에 다닌 둘째 딸과 관련한 고민이 있었는데 최태원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입장에 김희영의 이혼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고 반면에 김희영은 고등학생의 심리와 관련해 원고보다 최태원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기 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판사가 그냥 스쳐갔지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김희영은 2008년 6월 13일 미국 뉴스지법원의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1월 18일 날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희영은 2008년 1월 무렵에 SK건슬로부터 반포 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년 뒤에는 2016년 4월 무렵에 SK그룹이 2010년 3월 무렵에 싱가포르에서 위한 법인에게 24억 원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 8억 5천만 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스쳐갔지만 계열사가 도움을 줬구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SK건슬에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가지고 SK계열사가 매입을 해줘가지고 2년 만에 8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물론 SK측에서는 김희영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겁니다. SK계열사 여러분들 아파트를 불합받아가지고 그걸 SK계열사가 되사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를 판사는 간단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게 또 뭐가 연상이 되는 거 아니까 1심 판결에서 12월 달에 여러분들 1심에 부장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부장판사가 특정 법무법인의 여러분들 이직을 하는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 당의 연도에 SK계열사인 구-SK건설 한때서 여러분들 PF 관련 약정을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계열사가 등장하잖아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1심 판결에서도 계열사가 들어가가지고 약정을 몰아줘가지고 여러분들 담당 부장판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15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을 24억 원에 팔아가지고 8억 5천만 원을 김희영 씨가 전매 차익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눈에는 물어보는 건 모두가 SK계열사가 관여된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의심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이 판결문 전문을 분석해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아주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썬데이저널 USA에 나온 판결문 전문 1을 보면 여기입니다. 판결문 전문 1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쭉 읽어나가 보면 사건 전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분들이 괴론 생활에 어떻게 됐느냐 왜 이혼을 하게 됐냐 김희영이라는 동거인을 언제 만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있게 판결문을 읽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부분입니다. 1988년에 이런 개론을 하고 1989년에 큰 딸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둘째 딸을 놓고 1991년에 1995년에 막내 아들이 나온 겁니다. 최인근 씨. 최근에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젊은 청년으로 컸더군요. 1995년 이 아들이 병고가 아주 심했죠. 지금은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커 가지고 제가 참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이분이 아마 소아 아동 소아 당뇨를 알았을 겁니다. 최인근 씨가. 소아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이 노소용 씨가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1995년. 그러니까 발병을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 는데 소아. 그게 뭐 1995년부터 아이가 좀 건강해질 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 건 1995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피고는 아들의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건강관리에 전념했다. 거의 목숨 걸고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노소용 관장이 그냥 전부를 바친 겁니다. 1995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몇 년도에 여러분들 그것이 소아 당뇨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이야기죠. 인터뷰도 보게 되면 가장 서울대 병동에서 낮은 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하나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보통 분들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저는 예리하게 봤거든요. 막내가 1995년에 낳았구나. 그리고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최태훈 회장은 사업을 하고 피고는 아이의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건강관리에 전념했다. 한 문장이지만 목숨 걸고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낳았던 것. 그게 19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그냥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애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만났네요. 최태훈 씨가 동거인을 2006년에 만난 겁니다. 2006년에 만나고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2007년에 여러분들 보스톤에 있던 세 자녀를 방문해가지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이제 가정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노소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게 2007년 8월 무렵입니다. 그게 2006년에 만났고 2007년이니까 그리고 2007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통보하고 2008년 또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희영은 2008년 6월 13일 미국 뉴저지 법인의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날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2008년 1월에 김희영은 SK건슬로부터 반포 2차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년 뒤에 SK 계열사의 대파라스 24억에 매도해서 8억 5천만 원의 전매 차익을 얻기도 했다. 계열사가 직접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 눈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입니다. 2006년에 만나고 2007년에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하겠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2008년도에 김희영 씨가 이혼소송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이혼하고 2008년에 여러분들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누리도록 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는 거하고 판결문을 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2009년 초경부터 이미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가 있었고 이거는 2009년인지 그 훨씬 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판사님들은 2009년 초부터 했는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아파트도 사도록 해 주고 한 거죠. 그리고 2008년 또 이혼소송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009년부터 이제 각방 생활을 시작하고 피고는 2009년 5월경 노소영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2009년 5월에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고 유방암 경과 간찰 도중인 2011년 4월에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았다. 전이가 된 거죠. 한국의 의술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이름 보시죠. 2009년 2011년 그러니까 아들임 2009년에 나가지고 한 10년 전 죽기 살거라 애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방암이 걸린 겁니다. 그걸 절제수술하고 그 과정에서 림프절 전이 판정을 2011년에 받은 겁니다. 같은 해 2011년 홍콩에서 김희영 씨하고 김희영 씨 어머니하고 김희영 씨하고의 사이에 낳은 딸아이에 관해서 그걸 사진을 보고 노소영 관장이 따집니다. 이게 2011년 7월 무렵에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김희영과 김희영의 부모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노소영 씨는 2011년 7월경 최태원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원고 김희영 최아무개 김희영의 부모가 여행자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원고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최태원은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김희영과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혜자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어마어마하게 아플 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뭐 살다가 또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나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만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너무나 파렴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열받은 건 너무 파렴치하다는 겁니다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열받은 것 같아요 판사가 이미 어이없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1년에 나가는 겁니다 2011년 9월 11일 날 일방조록 가출한 후에 회사 사옥 집무실 등에 숙식하면서 피고와 별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조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5년 1995년 노소영 막내 출산 이후에 소아당뇨 치유점념 그럼 이게 한 10년대였을까 한 10살이나 이때까지 2006년 채태원 김희영 만남 2007년 8월 채태원 보스톤 거주 가족을 방문해서 이혼 요구 2008년 1월 김희영 SK건소 반포암파트 매입 15억 5천 2010년 3월 김희영 SK그룹 싱가포르 자회사 24억 메가 시시자 8억 5천 2008년 6월부터 8일 사이에 김희영 전남편 이혼소송 판결 2010년 김희영 자녀 출산 2009년 5월 노소영 유방암 판정 및 수술 2011년 4월 림퍼전이 판정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평전 같은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딱 정리해보면 전체 모습을 다 이러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렴치한 거예요 판사가 그 점을 본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판사가 여러분들 즉시한 내용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습니다 채태훈 회장이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노소영 측은 채태훈 회장이 관여해서 동거인인 김희영 씨의 이혼소송을 하도록 하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채태훈 씨가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해서 계획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태훈 회장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김희영의 이혼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정언을 전부가 다 맹백한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문을 전체 읽어보게 되면 판사가 채태훈이라는 사람이 한 법정 정언의 전부를 다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 감옥에 있던 2013년 11월 24일 날 노소용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 뒤에 아이들한테 보낸 2014년 1월 7일자 자필 편지 거기에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조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감옥에서 선물 거래하고 관련한 돈 빼돌려가지고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필 편지를 썼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정거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 편지 2013년 11월 24일 노소용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 정거물을 제4호정 대부분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판사들이 뭐죠 한 3년간 때리 판 것 같아요 김시철 판사라는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러면 늘 법리하고 정거물을 다 채택했는지 2014년 1월 7일자 장녀 최윤정에게 보낸 편지 이 두 개가 정거물을 제6호정 두 개가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냥 재판부를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편지의 기재의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소용 관장에게 보낸 2013년 11일자 자필 편지의 기재의 내용에 따라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태훈 자장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최태훈의 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에 김희영이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2008년 6월 이전부터 김희영과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름도 재판부가 정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태훈과 김희영 사이 부정행위 시점 내지 양상도에 관하여 최태훈은 2008년 6월 무렵에 이루어진 김희영 이혼 과정에 실제 개입한 바가 없고 최태훈과 김희영은 2009년 초무릎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최태훈의 이 사건 1심 혹은 2심 주장 부분이 맹백한 거짓말이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맹백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태훈 당신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희영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동거인 김희영이 전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1심 판결의 법정 정원이나 2심 판결의 법정 정원에서 와가지고 자기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2006년에 만난 것이 아니라 2009년에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맹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태훈의 이 사건 1심 내지 2법원까지의 주장 부분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맹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의 증거물 때문에 완전히 그냥 들이 잡힌 겁니다 판사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정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두 통의 이런 편지 감옥 속에서 쓴 편지인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이런 쓴 편지를 김시철 재판장하고 나머지 부장판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쓴 편지라고 보는 겁니다 노소영 관장 함께 2013년 1월 10, 11월 24일에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타격을 가한 다음에 한 달 반 사이에 2024년도 1월 17일자에 장려 함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걸 다 기획을 했다는 거죠 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밀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4일 노소영 관장에 보낸 잡힐 편지 내용에 관하여 최태훈이 이 사건 수송에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태훈이 2013년 11월 24일 날 노소영 관장에 보낸 잡힐 편지를 통하여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훈과 김영사의 부정액이 시점 내지 양상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맹백한 거짓말 맹백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 판결물 보다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와 판사들도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 판결물을 쓸 건데 맹백한 거짓말 이렇게 계속 쓰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여러분들 두 번 나온 겁니다 이 짧은 여러분들 달락 안에서 두 번 맹백한 거짓말이 재판부의 판결물에 두 번 나온 겁니다 최태훈 씨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한 겁니다 2006년에 만난 게 아니고 2009년에 만났고 2009년에 만났기 때문에 2008년에 김희영 동거인이 전 남편에게 제기한 이혼소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출기차게 주장한 겁니다 1심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2심에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1심은 그냥 속일 수 있는데 2심에서 그냥 단박에 걸려든 겁니다 아니 편지에서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2013년 11월 24일자 편지하고 자식들의 보낸 2014년 1월 7일자 편지에서 당신이 계획해가지고 김희영 씨 함께 여러분들 이혼하라고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맹백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판사들한테서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최태원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산정 등 판당에 중요한 근거이 되는 사정에 관한 전면적인 허위 주장을 한과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맹백한 거짓 전면적인 허위 주장 아니 여기 혹시 방송 보시는 변호사 분들이 계시면 이런 표현이 흔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전면적인 허위 주장 제가 웬만했으면 여러분들 이걸 다루지 않을 건데 이거는 진짜 참 도대체 판사들이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얼마나 열을 받았기에 전면적인 허위 주장한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은 2017년 고단 1심입니다 2018년 8월 12일자 14일자 법원 정인신문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이거나 허위 진술 수십 년간 혼인생활하여 온 배우자인 노소영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맹백한 거짓말하였고 맹백한 거짓말이 또 나온 겁니다 이러한 맹백한 허위의 의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채태훈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채태훈은 2012년경 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찬양한 자녀들에게 그런 소문은 헛소문이라고 이렇게 맹백히 거짓말했다 맹백히 거짓말 전면적 허위 주장 채태훈 회장 측에서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바닥까지 까발빈 겁니다 그냥 덮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판결문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건 너무 파렴치하다는 겁니다 살다가 감정이 바뀌어 가지고 헤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여러분들 파렴치한 겁니다 세상의 이름 저도 글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냉정한 그런 판사들이 맹백한 거짓말 전면적인 허위 주장 최태훈의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본적 여러분 대개 신문들은 대부분 다 덮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부가 여러분들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이 좀 괜찮아야죠 이렇게 암을 겪고 그냥 힘든 상황 애가 여러분들 소화당뇨가 돼서 힘든 상황 그런 걸 다 겪었는데 좀 남 이목도 생각해 가지고 부드럽게 이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판결문 보고 저는 참 놀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그러면 이 소위 최태원 이혼 소송을 담당한 2심 판결문의 키워드가 뭐냐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전부가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판결문 전문을 제가 읽어보고 내리는 키워드가 그냥 전부가 다 거짓말이다 그럼 그걸 어디서 듣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사전을 usa에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과장하거나 이런 건 없고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그게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 있음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여기 이제 총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2016년에 만났고 2006년에 만났고 최태원 회장은 2009년부터 알게 됐다 하지만 2006년부터 만났고 부정행위는 2009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2016년에 혼혜자가 나왔고 2011년에 일방조로 가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법정인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2009년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절제술을 받았고 그 사이에 2011년도에 임파슨의 전이가 돼서 또 수술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판사가 참 대단합니다 노소영은 2009년 5월경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상당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최태원은 그 시기에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하고 혼혜자까지 출산했고 노소영이 2015년 12월 29일 무렵에 최태원이 노소영의 동의 없이 세계일부에 내년 너와 혼혜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 현재까지 김희영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 등 이 사건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노소영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판사들이 이런 판 분들이 계시네요 이번에 저도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며 정확하게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최태원은 노소영 및 자녀들에게 혼인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정인 김희영과 혼혜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맹백한 거짓말을 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 과정 및 1심 정인신문 과정에서 맹백한 거짓말을 하는 등 원고와 비교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최태원이 제기하고 있던 주장이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마저 제기하게 됩니다 맹백한 거짓말 근본적인 의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1심 판결에서 한 법정 정언이나 2심 판결에서 이러면 최태원 회장의 한 법정 정언이나 주장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맹백한 거짓말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가 두 통 2013년 11월 24일 날 감옥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 2014년 1월 7일 날 한 달 반 이후에 최윤정과 큰 딸 둘째 최 민정에게 보낸 맹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거물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혼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2013년 11월 24일자 감옥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에 따르면 노소영은 이렇게 주장한다 최태원은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 맹백히 기재된 바와 같이 최태원의 계획에 따라 김희영이 2008년 6월 무렵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08년 11월 무렵에 이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태원과 김희영은 늦어도 2007년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인 거죠 2007년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도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07년부터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2007년 8월 달에 이혼을 요구한 거고 2008년 1월 달에 반포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해 준 거고 2010년도에 8억 5천 정도 챙기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측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태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감된 상황에서 김희영 및 혼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더기하게 앞뒤 설명 없이 모두 자신이 씻겨서 한 것이라고 편지에 쓴 것뿐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김희영의 2008년 6월 이혼 가정에 개입한 바도 없고 최태원과 김희영은 2009년 초무렵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판사 일도 아주 재밌겠네요 이 거짓말한 걸 다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최태원 씨는 2009년부터 내 사람 만났다 2008년도에 김희영이 이혼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노소영 씨는 뭔가 하니까 무슨 말이냐 2007년부터 2006년에 만났고 2007년부터 부정행위를 했고 2008년도에 김희영이 전 남편과 이혼하는데 당신이 개입해가지고 이혼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맹백한 거짓말이라고 이릅니다 다 법정의 정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고 피고 주장에 관한 구체적 검토 최태원이 2013년 11월 24일에 작성해서 노소영에게 보낸 점검을 잡힐 편지 기조 내용에 따르면 김희영이 전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태원이 김희영의 이혼을 계획한 다음에 김희영으로 하여금 이혼 청구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고 나아가 혼혜장까지 놔두룩 시키는 등 최태원이 혼인관계를 존중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 행량 같은 걸 정할 때 계획적 행위하고 우발적 행위를 굉장히 다르게 아마 판결할 겁니다 김희철 재판장 외 두 분의 부장판사는 김희영 씨의 이혼 과정에서도 최태원이 직접 여러분들을 관내해 가지고 이혼을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노소영 측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키워드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이제 보시면 두 통의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 두 통의 편지 자녀들한테 보낸 2014년 1월 7일자 잡힐 편지 감옥에서 그 다음 2013년 11월 24일자 편지 이 편지에 대해서 최태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혹은 무심코 편지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판장은 무심코 작성한 것이 아니고 최태원의 입장에서 노소영과 자녀들에게 김희영과 혼혜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한 다음에 미리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서 11월 24일자에 노소영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에 최윤정과 최민정에게 잡힐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계획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획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 안 가지겠지만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최태원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김희영이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2008년 6월 이전부터 김희영과 이미 부정행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와 김희영 사이에 부정행기 시점 내지 양상등에 관하여 원고는 2008년 6월 무렵에 이루어진 김희영의 이혼과정에 실제 개입한 바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판장이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아요 뭘 중요하게 본고 하니까 최태원이 김희영의 이혼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최태원 측은 절대 이런 거 계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맹백한 거짓말이 10번 나옵니다 최태원은 김희영과 2009년 초경부터 연인관계됐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걸 1심과 2심에서 계속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도에 1심에서 정인으로 출석해서 자기는 김희영의 이혼관계 이혼 상황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역시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한다 최태원이 2013년 11월 24일 노소영에게 편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김영사의 부정에게 시점되지 양상대에 관한 설명한 내용이 맹백한 거짓말에 해당한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 줄 꺼놓은 게 봐 맹백한 거짓말 맹백한 거짓말 맹백한 거짓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말 참 여기 보시게 되면 허위 진술 맹백한 거짓말 수년간 혼인생활 하여 온 배우자인 노소영에게 맹백한 거짓말을 하였고 이런 맹백한 허위 내용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한 달 반 간격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최태원은 2012년 무렵에 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찬양한 자녀들에게 그것은 헛소문이다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외도 문제가 거론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절대로 혼해자가 없다 등 배우자인 노소영 뿐만 아니라 자녀들께도 상당한 기간 동안 김희영과 혼해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옥중에서 2013년 11월 24일자 옥중 편지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내고 한 달 반 간격으로 2014년 1월 7일자에 두 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거를 밝힌 겁니다 자녀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은 이 사건 소송 외에 1심 정인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이 옥중에서 보낸 두 통의 자필 편지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란 점들 때문에 자녀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최태원에 대하여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은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저는 재산 분할 문제는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참 하치네요 생각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퍼플렉스 때 함께 물어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에 맹백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것은 판사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이례적 표현 김시철 부장판사는 맹백한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강도 높은 비판으로 평가됩니다 신뢰도 문제 판사는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서 한 정언과 노소영 관장에 보낸 편지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정하며 최태원 회장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은 최태원 회장의 행위를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적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K 측의 반발 SK 측은 이러한 판결이 편파지어 감정적이며 일종의 도덕재판으로 몰아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판결문 전문화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저처럼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적인 판결이며 편반적인 판결이며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례는 법정에서의 진실성과 도덕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판결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다가 야 이거 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워드는 그냥 맹백한 거짓말인 겁니다 판사들이 전혀 최태원 씨의 그런 진술이나 정언이나 주장을 그냥 다 거짓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튼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공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열 세 주제 준비해가지고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